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이란 지성과 반비례한다 그 사람이 매우 비사교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는 위대한 특성을 지닌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으로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시간을 얻고 둘째로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을 자유를 얻는다 교제에는 많은 강제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은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든하거나 불합리한 사람과 접촉하게 만드는 성격이다 위험하면서도 해롭다 비사교적이라는 것은 사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큰 행복이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뇌은 교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음의 병정이 사교 때문에 위험해진다 고독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 문제는 인간이 고독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가 아니었다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의 소유물로 탄생했다 어쩌면 고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경험과 고뇌의 결과로 만들어진 관념일 수도 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교제에서 무엇을 얻겠는가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자신의 본성에 깃든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부분 즉 일상적이고 비속하며 천박한 부분을 매개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체 가치관과 동질성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정신 수준을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성은 타인의 높은 수준에 맞춰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춰 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 공동체를 존속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저급한 인격을 고상한 인격으로 교육하기보다는 고상한 인격이 저급한 인격을 흉내내게 만드는 것이다 고립과 고독은 아마도 이런 사회 구성에 질려버린 인간의 영혼이 살기 위해 창안한 고급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른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다 하루를 마치고 차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 속에서 얻어지는 감정은 나의 무능과 타인에 대한 분노 결국 또다시 우울해진다 나의 한계에 분노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불쾌감이 치솟는다 그 마음이 나를 어둠 속에 갇히게 한다 모든 원인은 피로 때문이다 삶에 지쳐버렸을 땐 냉정한 반성이 불가능하다 억지로 반성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우울이라는 덫에 걸려버린다 지쳤을 땐 반성하는 것조차 피곤하다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는 것도 지겹고 일기 같은 걸 쓰는 것도 괴롭다 생활의 활기가 넘치거나 즐겁게 활동하거나 어떤 일에 흠뻑 빠져 집중할 때는 지나간 일을 뒤돌아보지도 반성하지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거나 계획을 세우지도 않는다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한심스레 여기고 있으며 타인을 증오하는 중이고 영혼과 육신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이럴 땐 그저 쉬는 게 최선이다 반성은 자기 혐오다 자기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 때 인간은 뭔가 반성할 만한 건수가 없는지 두리번거린다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을 땐 인간은 무턱대고 반성하며 자아를 성찰한다 그럴 바에야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드는 편이 낫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다 도박도 기도도 명상도 도움이 안 된다 여행도 도움이 안 되고 술을 먹어봐야 자기 혐오만 짙어질 뿐이다 잘 먹고 잘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기 혐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혐오스러운 오늘로부터 조금이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이다 괴롭다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새로운 시작을 펼쳐나가면 되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건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즐겁게 놀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다분히 현실적인 생활수칙이다 이 수칙들을 지킨다면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이 수칙들을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속담 중에 더 좋은 일은 정말 좋아하는 일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다 견유학파 소크라테스의 제자 안티스테네스가 창설한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학파 견유학파가 향락을 배척한 이유는 향락이는 다소나마 고통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의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향락보다는 향락이 없는 대신 고통도 없는 삶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당연한 결과로써 그들은 삶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은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 선택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도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는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 사실 크게 휘둘릴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엔 이렇듯 위선의 함정만 잘 피해나가도 이른 나이의 삶을 통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일찌감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다 화려할수록 위험하다 세상은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하다 연극이 끝나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되어 텅 빈 창고가 될 것이다 그대의 오늘은 최악이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머나먼 항해를 떠난 배는 바다에서 풍파를 만난다 풍파 없이 배가 항구에 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시련은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절망에서 생의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바둑이 치지 않는 바다처럼 바둑이 치지 않는 바다처럼 지루한 것이 또 있을까 법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법민은 욕심에서 태어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욕심보다 강한 무기가 있다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의 욕심보다 약해졌을 때 우리는 정의의 길에서 멀어진다 아니 정의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게 된다 신은 우리에게 충분한 선을 베풀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타고난 선이 부족하다 신이 우리에게 베푼 선으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정도밖에 쓰임이 없다 우리 안에 선한 성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라도 내부의 선함을 지속해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생은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몇십 년의 한정된 시간일지도 모른다 진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평안을 베풀지는 못한다 그런데 왜 인간은 진리를 찾는가 이 보잘것 없는 짧은 생애 동안 진리를 추구했다는 기만이 마음의 평안을 주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살기 위해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것은 악인이라고 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 세상은 먹고 마실 것이 더욱 많아졌고 그럴수록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그대 젊은이들이여 역사와 그대들이 기억하는 영웅들이 걸어온 길을 보라 그들의 삶은 고통의 입구에서 출발했고 자기 희생의 강요를 통해 완성되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훗날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 젊은이들이여 돈과 명예에 한 번뿐인 삶을 팔지 말라 돈과 명예는 부도덕한 자들과 통행하지 않는 한 그대들을 반기지 않는다 물질과 지비는 사람의 성품을 얕은 여울로 인도하는 사막의 물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탐욕에 길들여지고 이름을 얻은 자는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이름들을 늘리려고 무고한 희생을 계획하게 되는 법이다 가진 자는 빼앗김을 두려워하고 이름을 얻은 자는 기억되지 못함을 두려워하며 산다 가진 자의 관심은 가진 것들을 향하고 이름을 얻은 자의 관심은 그의 이름에만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자의 영혼은 비워진 항아리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속이 어두워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만들지만 직접 손을 뻗어 더듬어 보면 차가운 옹기 그릇에 손가락이 아릴 뿐이다 그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고는 진리의 골짜기에서 길을 찾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이 추악한 이기심에 병들어 절망을 토해내지 않는 한 그대의 영혼은 빛을 알지 못한다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한 청춘은 인생의 지혜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삶이라는 바다 위를 언제까지나 외로이 떠돌게 될 것이다 고뇌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대의 오늘은 최악이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의 청춘은 내일을 준비한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나그네의 길임을 그대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에서는 그대의 고난 육신을 편히 쉬게 해줄 수 있는 안식의 땅이 없음을 그대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평안과 안식은 그대에게서 삶의 의지를 빼앗는 적이다 그대의 삶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대의 삶은 사육자의 의지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대의 삶이 거대한 우리가 됨을 명심하라 늙음의 덧없음 나이가 들고부터는 무엇을 봐도 예전처럼 흥미가 일어나지 않는다 재미난 사건을 목격해도 누군가에게 달려가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새 내 안에서 열정이 사라졌다 아름다운 여인도 나의 마음에 불을 지피지 못하고 사랑스러운 말도 내 귀를 간지럽히지 못한다 감각은 날이 갈수록 둔해지기만 한다 뭔가를 생각해도 끝에 다다르지 못하고 중도에 사라진다 여러가지 희망과 상상들도 덧없이 사라지기 일수다 포기는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 헤매는 사랑스러운 단어가 되었다 그에 비해 세월은 점점 더 힘이 솟는 듯하다 내가 의미를 찾아내기도 전에 벌써 저만치 달아나서는 나의 손에 닿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내 앞으로 달려가는 세월을 보고 있으면 걸음을 떼기도 전에 지쳐버린다 세월이 나의 속도에 보조를 맞춰줄 리가 없음을 알고 있기에 시작도 하기 전에 지루함을 느낀다 기력이 쇠약해진 노인은 혼자 비틀거리며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리를 맴돈다 그러다가 지치면 구석진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과거의 젊었던 그를 추억하고 지나간 세월의 그림자를 더듬으며 아직 뭐가 남아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그럴 때마다 죽음과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게 느껴진다 죽음은 햄릿의 대사를 중얼거리며 내 곁에 앉는다 아직 죽음의 손이 가져간 것은 없다 잠도 오지 않는 밤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갑작스레 눈이 감겨 깊고 깊은 참에 빠져버린다면 그때는 아름다운 얼굴도 세월이 가면 표정이 추해지고 불붙은 열정은 한 번의 실패에 끝없는 좌절로 바뀐다 신에게 평생 귀히 하겠다던 사제들의 결심도 유혹과 물질에 하잘 것 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갈망조차 인간을 잡아두지 못하는데 세상만사 그 무엇이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지 또 한 번 비웃음만 나온다 천지간의 흥망은 시간의 장난질을 감당하지 못한다 영웅도 국가도 시간 앞에 무력하다 세월은 모든 것을 녹이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우리의 삶을 조금씩 녹여 이름 없는 대지에 부어버린다 세상에 진실한 것이 있을까 진지하게 마주하고도 상처받지 않을 희망이 존재할 수 있을까 세상은 그저 먼지 쌓인 침대와 같아서 인생은 눕기를 바라고 잠들기를 바라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소원도 없다 사람을 자살로 이끄는 절망도 따지고 보면 찰나에 주어진 통증 같은 것이다 절망은 우리에게 죽음을 보여준 적이 없다 끈을 둥글게 말아 목에 걸라고 등을 떠민 적도 낭떠러지에 올라 뛰어내리라고도 가르친 적도 없다 절망은 우리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분별 있는 인간 그래서 상처받은 인간의 침실을 정중하게 노크했을 뿐이다 다만 지레 겁먹은 우리가 절망을 죽음과 혼동하여 좌절하고 포기했다 절망의 형제인 희망도 다르지 않다 희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는가 아니다 단지 속여왔을 뿐이다 아주 오랜 시간 인간을 속여왔다 좀 더 기다리면 좀 더 노력하면 내가 그대를 찾게 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망의 속삭임에 빠져 인내하고 노력했던가 그 결과 저들은 희망이 절망이 되는 참혹한 순간을 온몸으로 버텨내야 했다 희망이 우리에게 준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가져갈 작정이기 때문이다 희망이 우리에게 꿈을 주었다면 언젠가는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희망이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었다면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우리의 노고는 누군가가 희망했던 대로 그에게 고스란히 받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절망은 희망보다 솔직하다 그는 우리에게 한 번 준 것을 다시 찾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이 진흙탕 같은 구차한 세계에서 빠져나와도 더럽혀진 시간은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 외의 절대적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창조한 절대자를 의지하려고 한다 이것은 욕망에서 비롯된 환상이다 우리는 낙원을 그리워한다는 이유로 낙원의 실체를 믿고 싶어 하는데 그리움은 떠나온 것에 대한 떠나간 자들에 대한 향수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움은 욕망의 절정으로 인간의 망상은 때로는 체험하지 못한 미지에 구애받을 때가 있다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실제하는 낙원을 건의로 본 적이 없음에도 어딘가에 혹은 죽은 뒤에라도 낙원이 실제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 믿음에 기대어 이 비참한 시간과 맞서 싸워보지만 막상 기대했던 낙원의 구성 요소들이 모두 채워진 환경이 주어지면 인간은 또 다른 요구 조건을 내세워 그곳을 피로 물든 전쟁터로 변모시키고 새롭게 낙원을 개척하려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의 유무에 대한 증거로 행복한 시절을 그리워하는 추억을 제시하는데 진실은 그렇게 내세운 그리운 추억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데 있다 만약 천국이 있고 구원받는 자들이 천국에 입성한다면 그들은 수년 내에 새로운 천국의 조성을 위해 신께 기도드릴 것이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햇살이 내리쬐는 벌판에서 뜬구름만 쳐다보고 있다 그 투명한 소립자의 무리가 우리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드리우는 주범임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늙음의 덧없음보다 더욱 슬픈 인간의 자화상이다 구름 너머에서 햇빛이 비치고 있듯이 삶의 기쁨은 언제나 과거 또는 미래에만 존재한다 오늘의 내가 손댈 수 없는 곳에만 기쁨이 넘친다 우리는 몰락의 징조를 깨닫기 시작하는 노인이 되고서야 도덕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죽음이 가장 성스러운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열매임을 깨닫게 된다 새벌이 우리 곁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우리를 착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음을 나의 젊은 날이 알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병든 몸으로 내가 궁리해 볼 수 있는 남겨진 과제는 이것뿐이다 산책의 동료는 고뇌로 족하다 나는 늘 같은 시간에 산책하려고 노력한다 산책은 직장과 마찬가지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발해 같은 시간에 끝마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산책할 때는 생각할 것들을 챙겨간다 어려운 과제들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행을 두지 않는다 산책의 동료는 고뇌로 족하다 건강한 생활은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개선된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간은 피로를 느낀다 사사로운 움직임마저도 신체인 부담이다 이를 견뎌내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오래도록 관리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좋은 습관이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습관을 기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다 견뎌내지 못할 때까지 버티는 건 멍청한 짓이다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동반 자살이나 다름없다 몸과 마음이 불쾌해지지 않는 기준을 정리해 오래도록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평범한 생활이 나만의 고유한 재능으로 인정받는 날이 온다 생활엔 정답은 없고 정해진 규칙도 없다 나 같은 생활을 불행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생활이 행복한 사람도 있고 충동적이고 시끌벅적한 생활이 행복한 사람도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면의 질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향락적인 파티를 이틀, 삼일씩 나를 지세보가며 꼬박 놀 수는 없듯이 시작과 끝의 범위는 항상 정해져 있어야만 한다 스스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태와 성격이 조화된 최적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규칙은 여행 같은 불특정한 상황에서도 통용된다 나는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롭게 깨달았지만 위대한 칸트는 평생토록 여행 근처도 가보지 않았다 그는 여행을 무익하기 짝이 없는 시간 낭비로 지급했다 하지만 내 경우의 여행은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낯설고 새로운 독서이자 경이로운 우정이었고 잠든 스승의 역할을 해주었다 우리는 둘 다 철학자이자 연구자이며 괴이하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여행만큼은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견해를 가졌다 규칙적이지 않은 위대한 생애는 없다 그 모습이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지 몰라도 그런 생활이 그에겐 적합했기에 그들의 삶은 위대해진 것이다 시류에 따라 전염병처럼 유행하는 악습에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적절히 어울리는 규칙을 정해놓고 인내라는 재능을 발휘하여 습관화한다 그렇게 일생에 걸쳐 긴 시간이 흐르는 사이 남들과 비교되지 않는 자기만의 위대한 삶이 쌓여간다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말을 하고 법을 어기고 정부를 무시한다고 해서 특별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함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은밀하고 개인적인 일상 속에서만 특별함이 갖춰지는 것이다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착각 새롭지만 전혀 새롭지 않은 정신질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바로 우울이다 거리에 나가면 우울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내는 자들이 발에 치인다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이야말로 가장 현대적인 질병이라고 정의한다 우울은 말 그대로 정신이 우울해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오늘날과 같이 우울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인간의 육체를 위해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정신이 우울해지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기술은 인간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든다 기술과 산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삶은 외형적으로 더욱 편리해지지만 안락한 삶에 도치한 인간은 눈앞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성적 고뇌로 치열하게 싸워 극복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도구를 사서 해결하려 한다 현대의 우울함이 두려운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특별한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울의 덫에 빠져도 육체적으로는 힘든 일이 없다 기술이 문명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울을 핑계로 얼마든지 나태해져도 그 게으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 우울하다는 변명으로 얼마든지 무감각해지는 것도 가능하다 기분이 우울해서 타인의 고통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한마디 툭 덤짐으로써 간편하게 면죄부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우울함에 취해 있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판단력이 흐려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불감증이며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인습 전반에 무기력해져 자기 생각과 감정만이 유일하게 옳다는 망상에 빠지게 된다 이 세상에서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망령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우울의 망령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나면 사람의 영혼엔 오직 분노만이 남게 된다 외로워서 화가 나고 피곤해서 화가 나고 남들이 행복해서 화가 나고 마침내 화만 나는 내가 싫어서 미칠 듯이 화가 난다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이 세계 전부를 희생시켜도 값싸다는 논리에 봉착한다 우울의 끝에서 열광이 태어나는 것이다 열광은 기존의 것들을 부정함으로써 불씨가 지속된다 과거에 놀았던 도덕이 오늘의 열광 속에 불법이 되고 오늘을 있게 한 세계관이 마치 거짓이냐 모두를 위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는 열광이 산불처럼 번지다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 꺼져버린다 왜냐하면 열광은 우울이라는 씨앗에서 발화된 독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던 주장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열기가 사그라들고 또 별것도 아닌 사건에 광적인 집착이 일순간에 집중되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등 우울과 열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난립하게 된 것이다 사유를 통해 인간은 인간다워진다 행복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행복을 활동 그 자체로 본다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잘 산다고 느끼는 까닭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요약하자면 행복은 잘하고 있다는 지속이다 예를 들어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로서의 한 시기를 무사히 인고해 마침내 나비가 되어 날개를 펼치는 순간 즉 애벌레 시절부터 꿈꿔온 자신의 온전한 형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나비는 지금뿐만 아니라 인고의 절정이었던 번데기로서의 시기까지 잘해온 것으로 입증된다 다시 말해 나비로 완성되어 형태의 궁극인 비상을 이뤄낸 바로 그 시점에서 생명체로서의 모든 시기가 행복했던 것으로 입증된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고난을 겪고 실패하고 생명이 위협을 받았던 것과 상관없이 그는 원했던 형태를 마침내 이뤄냈으므로 그의 모든 활동과 실존은 행복이다 동일한 설명을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자신이 원했던 형상 내지는 상태를 획득하는 것을 두고 나는 성숙이라고 말하겠다 그리고 행복은 성숙한 인간이 되는 모든 과정의 연속이다 따라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상태와 과정도 행복이다 행복이 인간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순간은 이미 행복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사는 것은 특수한 기술이나 기능의 점진적 향상이 아니다 잘 산다는 말은 인간성이 원활히 발휘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인간성이야말로 인간 행복의 시작과 끝인 셈이다 그렇다면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인간성이란 인간다운 기능이다 인간의 기능은 생식, 감각, 사유로 나뉜다 생식은 식물도 하는 일이며 감각은 동물에게도 있다 하지만 사유는 오직 인간에게만 내재된 기능이다 사유를 통해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사유를 인생의 본질로 삼았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진다 따라서 행복은 사유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선한 삶이고 삶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그다지 불행할 것도 불편할 것도 없다 아픔을 모르는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패배와 좌절 없이 행복은 우리를 방문하지 않는다 시련의 눈물 없이 웃음의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다 아픔을 통해 배우지 않은 모든 것이 거짓이다 적어도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질문에서 그러하다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이 아픔이다 너는 이제 아픔으로 인하여 남보다 더 성숙해지리다 나무는 빗물을 마시고 자라며 인간은 자기가 흘린 눈물로 갈증을 해소한다 후회하지 말고 눈물을 거둬라 네가 스스로 진실을 선택하게 될 때까지 씨앗을 뿌리고 삶의 밭을 일고라 아름다움은 상처입은 가슴만이 발견할 수 있다 그 벅찬 기쁨을 위해 아름다움은 저렇듯 신비한 모습으로 나의 이마 위에 떠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동요를 느낄 때가 있다 항구를 출발한 배는 필연적으로 파도를 거슬러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태어남은 동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의심이 가지 않는다면 신앙이 아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젊은 청년들이 출발선을 떠나보내기도 전에 인생을 포기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일찍 주의를 둘러봤기 때문이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주인공이 자신임에도 이 무대에서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신을 존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존재하는 신을 저주할 수도 있으며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 형틀에 매단 것도 인간이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인간이었다 인간은 가장 극렬한 고통도 신의 은총으로 감사할 수 있다 또 다윗처럼 신의 은총을 가늠의 기회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 다윗의 가늠을 길책한 예언자 나단의 말처럼 인간은 한 마리 양으로 신을 만나고 자기 우리의 백 마리를 채우려고 가난한 농군의 어린 양 한 마리를 빼앗은 후 신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기도 한다 인생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현상은 오직 인생뿐이다 우리가 현재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음을 의식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지 못했던 먼 옛날에 감사하고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먼 훗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 이는 육체의 수수께끼 같은 현상 즉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신경병이나 뇌전증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느끼는 당혹감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해서는 곤란하다 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인생과 맺은 젊은 날의 약속을 내가 먼저 파괴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나와의 계약을 어기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인생이 베푸는 절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인생도 그다지 불가사의한 현상은 아니다 그다지 불행할 것도 불편할 것도 없다 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태어났다면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 차선이라고 말해 흔히 염세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 어떤 철학자, 작가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이런 성향은 살아온 환경에 의해 형성된 삶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가 죽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사교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보던 사춘기의 쇼펜하우어는 스스로를 햄릿이라고 부르며 평생토록 가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떠난 지 1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저서에서 해답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절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몰락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잉태하고 태어나는 위대한 절망입니다 새로운 나를 위해 현존하는 나의 절망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절망은 궁극의 희망입니다 시대는 점점 더 포악스러워지고 그의 비례에서 인간성까지 날로 비열해지고 있죠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나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나라는 사람밖에 없다 라는 진리를 새기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아프리즘 당신은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레스트 북스 출판 네, 이상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뽀뽀 5 5 5 7 7 9 10 14 15